comedy 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개녀무드 컨텐츠 소닉 대 나루토 대... 겐지 최고의 닌자는 바로 누구인가 자, 제 닌자 캐릭터 세 명의 피해시 를 가지고 준비오신 마리를 누가 더 빨리 처치하느냐를 게루는 승부입니다 아,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 성능, 성능, 피해시 성능과 컨트롤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진지 빠지 마시, 진지, 진지하게 막 어 실제로 뜨면 누가 누가 이겨요 막 그런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어 네 확인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자 첫번째 주자 우리 음속의 소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의 소닉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쪽 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좀비 50마리들을 퇴치면 되겠습니다 자 스톱워치까지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 샵 4룡란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5매 빨리 죽는거 5매 렉걸리는거 5매 5매 렉걸리는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oud 으이 잠깐만 헥 으이 흠 후 흫 으이 하 앗 잠깐만 야 기록을 잘못했어 여기서 3초 정도 더 걸렸으니까 22초 야 얘 시체 왜이래 야 얘 시체 왜이러냐 하하하하 잠깐만 야 야 왜이래 야 야 이거 꼬였어 잠깐만 쟤는 일단 무시하고 하하하하 시체가 꼬였어 뭐지 자 아까 19초에서 3초 정도가 더 걸렸으니까 어 20 23초 19초에서 3도 하면은 22초네요 자아 이거 스톱워치 때문에 잘 안보인다 스톱워치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야 너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쟤 왜저래 야 쟤 왜저래 살아있는거 아니야 쟤 자 일단은 잠깐 잠깐 스톱워치를 이동시켜야겠네요 그냥 거슬려 죽겠네 자 소닉 소닉 22초 소닉 22초 자 다음 주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더 세팅을 해야될거 같네요 자 세팅 완료 자 두번째 주자는 나루토 나루토 과연 어 나루토도 소닉 못지않게 굉장하고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준비 시 시작 자 아우 역시 한꺼번에 오니깐 렉이 걸린다 으아아아 쿠라마 흐아 아우씨 아으로 아랙팔률 에이씨 미소오빠샤아 다 죽었냐? 아직 카메라가 남아있구만 아 여기서 한 4초 정도 더 걸렸으니까 25초네요 아 이거 자꾸 계속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소닉은 22초 소닉 22초 나루토 나루토 25초 죄송합니다 자 자꾸 눈뽕때문에 애들이 자꾸 눈뽕때문에 애들이 자꾸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마지막 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겐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한번더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세팅 자 바꿔라 자 겐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겐지 마지막 주자 겐지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잉노 겐오크라이 씽 씽 씽 아우 렉걸려 아우 렉이 장난아니야 헥 헥 헥 헥 헥 저리야 마지막 한놈 끝인가 끝인가 마지막 한놈 끝인가 해서 약 2초 정도가 지났으니까 17초로 야 이거 을별에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자 겐지 여기서 겐지 17초 자 겐지가 17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자 용검빨 응 용검빨 응 용검빨 근데 쿠라마도 공격범위 넓잖아 자 어쨌든 어 우리 우승은 자 가장 닌지에 적합한 캐릭터는 겐지로 거듭이 났습니다 자 겐지 우승 끝 자 여러분 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싶어서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즐기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막 캐릭터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세다 싸우라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물론 주제가 민감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지 먹는 사람 안계셨으면 죽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피해시로 인사드려야지 자 여러분 안녕 빠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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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닛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